키움증권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빅테크 투자의 결론은 초거대 AI가 관건이다. 매그니티 센트 7이 모두 생성형 AI 사업에 뛰어든 가운데 지금까지 그들이 이룬 성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미국 주식 투자지도 2021 등 미국 주식 분야 베스트셀러를 지필해온 공저자 안석훈, 강범준, 최야원 3인과 함께합니다. 키움증권이 후원하는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